13층에 나온 김에 14층의 그런 모습들도 영상에 한번 담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층이랑 14층이랑 다른 부분은 지금 13층은 공원이 있고 14층은 말 그대로 사무실하고 이런 공간 앞에 있는 테라스 공간밖에 없네요. 그런데 제가 14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 14층 A동과 B동은 어떤 회사에서 분양 당시에 한꺼번에 분양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14층에는 아마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4층도 제가 영상을 오늘 담아드립니다. 14층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좌우층에서 열대가 구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3층까지 14층으로 해서 한번에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담아드립니다. 14층에서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은 향동 9블록 대시장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A동, 지금 제가 있는 건 14층 B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A동과 B동이 지금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 사이에 13층에 이런 공원들이 있어서 13층이라든지 14층에 사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13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드라이빈 지하부터 지상 12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드라이빈에서 근무하시는 대표님이라든지 직원분들도 13층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에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14층에서 입주지원센터가 있는 지하 2층으로 한번에 내려가는데 엘베의 속도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엘베는 오티스 제품입니다. 아, 네, 승객용이고요. 21인승입니다. 아, 이런 지하 2층에도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제가 지금 B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입주지원센터는 보시는 방향으로 A동 방향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게 지금 지하 2층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아랫편은 지하 3층, 지하 3층의 이런 모습들 또 한꺼번에 담아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는 공간에도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와, 드라이븐을 갖다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디엘 메트로시티 그냥 가기가 서운해서 일단 드라이브인 1층에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열려져 있는 호실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인 특성상 1층이 가장 군항가격이 비쌌는데 1층의 모습, 내부의 모습 한번 영상에 담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행스럽게 열려져 있는 호실에 들어왔는데 117호의 모습입니다. 이쪽 방향이 이제 남쪽 방향인데 보시는 것처럼 층고가 와, 대박 거의 한 7m? 6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테라스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도 별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공장으로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같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엘 메트로시티 드라이브인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임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꼭 문의주시라는 말씀 오늘 드립니다. 제가 바깥에 나와서 일단 117호의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 야, 여기도 주차가 순수하게 117호 앞으로만 해서도 두 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쪽으로만 주차를 한다고 하면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두 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승하차를 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단 층고도 높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드라이븐에 대한 수요는 향동 지엘 메트로시티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빠르게 오르고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는 내려만 가는 길입니다. 와 영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금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을 많이 지금 다니고 영상에도 담아드렸지만 지엘 메트로시티가 단연코 최고로 지금 압도적인 스케일과 웅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동에 있는 지엘 메트로시티 입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자 스마일이 현장에서 입주 첫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황도 일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아마 입주 지정기간 내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자 스마일 듣기로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실입주 업체들 포함해서 이입차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한 순간에 지금 차량이 한 대가 용달차가 올라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지금 올라오네요. 바로 이제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바로 올라가면 저렇게 1층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12층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제 지상 5층 이내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또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계단. 네 바로 앞으로 해서 도어 투 도어로 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일단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편할 것 같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아 고층 전용 엘리베이터로 해당 층은 운행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하 3층에 어디가? 지하 3층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제가 담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하 3층이 아니라 거의 도로를 갖다 맛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지상 1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3층인데 1층입니다. 지금 1층 이 도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보시는 게 지금 향동 9블럭 대시향이고요. 대각선에 보이시는 게 향동 6블럭 테라타워.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들도 제가 알고 있기에 4블럭 향동에 저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 사거리에 향동로 사거리 쪽으로 해서 이제 먼저 향동 5블럭이 스타트를 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직접 와서 느낀 소감은 정말 웅장하고 이 향동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엘 메트로시티 향동 5블럭에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입주하신 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저 끝에가 14층이고요. 드라이빈 같은 경우는 지하 3층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상 12층까지 드라이빈이 되어 있고요. 13층, 14층은 섹션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하 3층의 드라이빈의 모습을 또 제가 가다가 지하 3층의 드라이빈의 모습도 영상에 담아드리는데요. 보니까 FCU가 지금 세대가 되어 있고요.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 3층도 거의 뭐 지금 보니까 1층 개념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1층과 거의 맞붙어져 있는 그런 드라이빈이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하 3층이 보니까 여기는 거의 1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3층의 306호의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는 주차를 갖다가 4대까지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GL 메트로시티의 드라이빈은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씀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국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섹션오피스도 정말 멋지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말씀 오늘 강국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국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